그럼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배열의 문법에 이어서 배열의 사용, 좀 더 구체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이 배열이라고 하는 문법적인 요소와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프로그래밍의 안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반복문의 뭐랄까, 하모니라고 할까요? 이 결합, 조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배열에는 여러 개의 정보가 담겨 있어요. 여러 개의 정보, 그렇죠? 하나의 변수 안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배열이 하는 것이죠. 바로 그 변수 안에 있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처리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반복문이라고 하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우리 현실에서도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죠. 예를 들어서 삼반의 학생들을 주사 맞는다. 굉장히 평범해 보이고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이 말 속에는 배열과 반복문이 결합되어 있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삼반의 학생들, 삼반의 학생들이라는 것은 삼반 학생들이라고 하는 변수에 배열이 오는 거고 그 배열에는 어떤 값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 반의 학생들의 이름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. 그 학생 한 명 한 명이. 그러면 이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주사를 맞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있는 이 학생에게 주사를 놓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학생에게 주사를 놓고 주사를 놓고 주사를 놓고 주사를 놓고 어때요? 주사를 놓는다라고 하는 이 행위가 현재 반복적으로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반복문이라고 하는 이 요소와 또 이 배열이라고 하는 요소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코드 레벨에서 결합되는지를 한 번 살펴보자고요. 자, 여기에 코드를 보시면 우선 getMember라고 하는 함수는 배열을 리턴하는데 그 배열에 담겨있는 값들은 이렇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기 있는 6행에서 getMember라고 하는 배열이 함수가 실행이 되고 그 함수의 리턴값인 이것이 바로 멤버스라고 하는 변수에 현재 담겨있는 상태입니다. 자, 여기서 우리의 본론이 나오는데요. 자, 포문이 나왔죠. 그리고 이 포문은 이 값이 0부터 시작을 해서 1씩 증가하는데 언제까지 이 포문이 동작하느냐. 자, 여기 보시면 count라고 하는 것이 나왔죠. 자, count 괄호 안에, count라는 함수 안에 이 배열을 담고 있는 변수를 이렇게 넣어주면 자, 바로 이 배열 안에 담겨있는 원소, 요소의 숫자가 숫자를 알 수가 있습니다. 현재 몇 개의 값이 이 배열 안에 들어가 있나요? 자, 하나, 둘, 세 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count라는 함수로 인해서 자, 지금 제가 네모 표시한 이 부분이 3이 되는 거죠. 즉, i는 3보다 작을 때까지 이 반복문이 호출이 된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반복문이 호출이 되면서 호출될때마다 i의 값이 0이었다가 1이고 되고 1이었다가 2가 되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나가죠. 자,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, $members, 즉 배열이 담겨있는 변수죠. 거기에 대가로 그리고 $i라고 하게 되면 이 i의 값은 0이었다가 1이 되고 1이었다가 2가 되는 그렇게 값이 변경이 되게 되죠.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구문이 실행이 될 때마다 처음 실행될 때는 k8805 그 다음에는 처음에는 egoing 그 다음에는 k8805 그 다음에는 소리알기가 실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여기에 실행되는 이 각각의 값들이 u, c, first라고 하는 이 함수의 인자로 전달이 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각각의 값들의 첫 번째 글자가 첫 번째 글자가 대문자가 되는 효과를 갖게 하는 함수입니다. 이렇게 해서 그 결과를 화면의 echo를 통해서 출력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자, 8번 이렇게 되는 거죠. 보시는 것처럼 첫 글자가 대문자로 출력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열과 반복문이 어떻게 결합하는가를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. 자, 근데 우리가 사용, 우리가 이 배열을 반복문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제가 직접 손으로 배열을 정의를 했죠. 이런 식으로 그죠? k8805 이런 식으로 제가 손으로 직접 코드를 작성을 했는데 이걸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배열을 선언하는 또 배열을 정의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나중에 파일이나 또는 데이터베이스 이에 담겨있는 정보를 배열로 가져오게 되면 그 가져온 데이터를 여러분이 그대로 반복문과 결합해서 아주 복잡한 형태의 정보를 여러분이 가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이 반복문과 배열을 결합한 이 예제는 지금 보신 이것만으로는 여러분의 효과가 또 이것의 어떤 의미가 충분히 다가오진 않을 건데 나중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나 또는 파일과 같은 것들을 다룰 때 지금 배웠던 이 배열에다가 반복문을 담는 이런 기법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.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결합이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만 일단은 염두에 두시고 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처리가 나오면 지금 배웠던 것이 사용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.